아 쟤 보죠 왜 저런 문제를 받아 주신 겁니까? 실력이 아깝지 않냐 먼저 임산부 드려야지 우리 정미대에 대해 최소 애수입니다 필승! 적기 1기가 군사 공격으로 나왔습니다 군사원을 실제 소화합니다 소중한 실행 맞아 뭐야 이 시일 장난이 알잖아 지금 적기가 도망간다 죽였다겠다 작전명은 리턴 투 베이스 주어진 시간은 7분이다 R2B 리턴 투 베이스